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날려다니잖아. 여기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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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얼마에?x2 차를 받아. 천천히 받아. 천천히 받아. 여기가 다 톡닥치네. 날아다니지. 셋! 주위에 뭐 맹수 있나? 가져봐. 지금 바로 사냥하는거야? 날아다니? 날아다니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지. 오ным은. 날아다니. 어쭌스에 공동코인. 날아다니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. 날아다니는 permanente. 날아다니는 생일에들이 commen습니다. 날아다니는 엣엣이? 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뭐 야자나무 같은 것도 없네. 아무것도 없네. 뭐라도 하나 건져서 아침에 살짝이라도 요깃거리 할 수 있는. 불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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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안쪽에 20미터만 가잖아요 불닭이 엄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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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만이 형 아 병만이 형 아 불닭 바지야 불닭 바지 아 아 불닭 바지 불닭 못 날린다고 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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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있는데 답사 50리 잘 날라 엄청 날라 여기 지금 살면서 불닭 되게 많이 날라 불닭 되게 멀리 날라 혹시 두 배 정도 높이로 날라 못 잡는다 빨래 빨래 다리 안 보여 너 만화에 봤지 미니 미니 다리가 없지 그러니까 만화에 다리 빨래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돌려놓잖아 그림을 그릇 우리 아들내미가 이걸로 사냥하라고 선물해 줬어 제가 지켜드려요 주로